내 밑에 붙는다 오케이 포맹 잡았고 여기 노란필 2층에서 나보고있어 뒤절 뒤절 이거 차를 찾고 위로 갈까 아래를 갈까 위 아니면 강남을 갈까 야스나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야스나 아니면 서반이 생각하고 있었어 나 야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스나는 바로 땡길 수 있어 땡겨서 가자 뭐 쫄게있음 두팀 오케이 내 오른쪽에 한명 하나 둘 셋 네태 야 내 오른쪽이 존나 많은데 야 한 세팀 된다 음 많다 어 일단 오는거는 두파티? 세파티 어 더위에까지 세파티 오케이 옥상 도착 옥상에 한명감 내림 뒤에 내렸다고? 옥상에 한명 내림 뒤에 1층에도 하나 있어 아 제발 나이스 1층으로도 한명 들어감 아 기절 아 기절 지질뻔했다 1층 한명 내렸다고? 어 1층으로도 한명 들어감 아 피가 없는데 주행해봐 나 사표를 좀 하게 오케이 일단 가고 있음 저 오른쪽에도 있어 경찰서쪽에 오케이 아 피가 없어 피가 일단은 건물 밑에 나왔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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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안들려 지금 사운드 밖에서 들리는데 조심해 뒤쪽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어 다시야 뭐야 아까 다시야 불러 다시야 불러 사운드 다시야 불러 사운드 사운드 1층홈 없어? 둘러봐야돼 같이 가볼읍시다 청하에간 소리 자건 우리꺼 우리꺼 자건 아 우리꺼 억상 계단 쪽으로 올라가 좀 한데 여기 있네 잡았어 너 앞에 너무 무서운 녀석 우리 뒤에 경찰서 쪽에 붙어있었거든요 붙었어 붙었어 115 115에 붙었어 찍어줄게 여기 뒤에 두 개짜리 오른쪽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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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기절 눌러서 말아 오른쪽 기절 시킴 오케이 내려갔어 위에서 봐드림 바로 푸쉬할게 화컷 냈어 화컷 냈어 한 명 한 명 여기 7탄 많은데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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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들린다 사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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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킬 냈음 핫킬 냈음 핫킬 냈음 핫킬 냈음 핫킬 냈음 어디 어디 몇 번 1번 있는 쪽 거의 바로 잠깐만 그 쓸집이 있다 쓸집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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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운드 들려 쓸집 사운드가 아닌가 3원 가면 살릴 수 있어? 근데 샷가가 안 나와 3원 가면 파면 엉덩팀 쓸집이 어디요? 그 앞에 줄라 큰집 옥상까지 있는 집 3층 그 앞에 차고집에도 있음 차고집에도 하늘색집에도 있는 것 같음 쓰릴집 노란핑 노란핑이 쓰릴집 차고집에도 있네 네 차고집 2층에 있음 그 계단 올라가면 위에 보인 2번 2번 거기 있음 나이스 내 밑에 붙는다 1번 오케이 한 명 잡았고 어그로 끌었고 오케이 살리셈 더 있음 노란핑에 있음 노란핑에 노란핑 옥상 노란핑 옥상 아 노란핑 옥상 아니다 여기 옥상 여기 노란핑 옥상 금방전 노란핑도 2층에 한 명 있고 지금 찍은 노란핑에도 옥상에 한 명 있음 옥상 위로 올라갔다 개피 옥상 개피 옥상 개피 여기 노란핑 2층에서 나 보고 있음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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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밀었음 2층 기절 시켰음 노란핑 밀면 될 듯 밀면 될 듯 밀면 될 듯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찍었던 옥상집에 이 여기 노란핑이 있었음 옥상에 지금 모르겠다 2층 아니면 옥상에 있을때? 노란핀? 아 ㅅㅂ AK 있어야겠다 나 이거 한발밖에 안나왔어 어디갔어? 토비건 한번 써보려구요 아까 그 시체도 먹어야 되는데 쟤 한명까지 잡으면 끝인데 어 홀로그룹 7탄 팟걸 누구요? 나 나 나 이 집이거든 이 집 내가 있는 이 집 아 있다 발소리 들린다 2층에 일반님 2층? 어 여기 여기 2층 아니면 3층? 뛰어내렸다 컷 컷 컷 아 잘한다 바닥 끊겨? 아 여기 165 여기 샷가 낙낙나움 165 2층인가? 금방 있었음 길 건너편 길 건너편 아 다운파티 또 있네 존나많아 은근 바로 푸시 들어가네 다 나도 따라감 템만 좀 먹고 그 초록색 핑에서 샀던 것 같은데 여기 초록색 핑? 아 초록색 핑이 아니고 여기서? 어 그 노란색 핑 거기서 샀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옮겼을걸? 쏘고나서 차 찾아야 됐거든 음 가야됨 아 얘 잡을 시간 없다 차 찾아서 갑시다 다시 왔던 길 돌아서 아까 그 다시라 어디 갔 그 경찰 아 다시아 여기있음 여긴가? 노란핀인가? 여기 여기 대놨음 노란핀인데 노란색 다시아 뭐 뭐가 많아? 아니 구상 하나도 없던가? 혼자 와 어 오케이 오케이 구상 질을 줄게 필연스러운 남광 오 보급 두 갠데? 이거 먹을만하지 않네? 앞에보급 갈까? 앞에보급 먹을만한데? 앞에보급 먹을만한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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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차 한 대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장에 내려가지고 어무 사격하는 사람 냅두고 먹어야겠다 저기 저깃다 저깃다 230 230 어디 어디? 바로 앞에 하얀다시아 230 하얀다시아 뒤에 한 명 오케이 2대 개피 아 한 대만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어그 쓰실? 어그 어그 돌 뒤로 갔지 돌 뒤에 하운드에서 한 명 봐 왼쪽으로 푸시 개피 개피 돌 뒤에 수류탄 깠다 오케이 진짜요? 저거 딴 데도 쐈다 딴 데서도 쐈어요? 딴 데서도 쐈어요? 그새 친구들이 쏜 거 아니야? 사이좋 모탄이 안 먹어져? 그거 가방 꽉 차는 그럼 한 발 먹고 바닥에 버려진 거 먹으면 그냥 가방만큼 먹어지 너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에 사버나? 너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에 사버나? 정신 통발 안 차릴래? 한 발 버리고 뭐? 한 발 버리고 땅바닥에 있는 거 먹으면 돼 뭐야 어그 안 먹어? 200 능선 뒤에 소리나요 어그 안 먹어 고고고고고 그 난 저 차탄 사베 바퀴 3개야 너 바퀴 다 터뜨렸는데 사베 3개야 사베 필요한 사람 나 걸어 들어가면 돼 잠만 출발해 왼쪽으로 왼쪽으로 차소리 좀 멀리 내줘 오오 센스 있는데 천천히 천천히 1번하고 같이 빨리 들어가도 됨 따라가 들어가면서 보이는 애들 잡음 앞에 한단 붙었다가 쉘터에서 나오는 애들 한번 커버 치고 가면 될 거 같은데 같은데 확인 확인 토미건 연사력이 구려요 DPS 엄청 쓰레기 오른쪽 여기 여기 노란핀 노란핀 노란핀의 싸움 두 파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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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핀 길 건너 집 두 개 있는데 차고집 차고집 있쥬 차고집 있쥬 아 차고집 2층 나왔었어 탄 때 필요해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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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리나 본데 바로 밑에 집에도 있다 어 저기 차고집에 있어 바로 밑에 차고집에도 있쥬 노란핑하는 기절이야 노란핑 잡았어 하나 오케이 여기 여기 노란핑에도 있쥬 M이사 M이사 나 끌고 와야돼 차 끌고 들어가야겠는데 차 끌고 올게요 킬 안뜬다 음 살리러 갔음 여기 집안에 있다 방안에 보이네 타격증 1층 1층 파크로에 누가 있어? 나 나 나 꿀집에 하나 아니 저 차고집에 하나 나왔어 여기 가 가 안에서 나왔어 여기 차고집에 한 파티 있쥬 노란핑에 이거 그냥 가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차타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진짜 편안한데 이보나 탄대 필요해? 어 필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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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 천천히 들어가세요 밀타 안에서 싸우고있음 뒤에 차온다 야 이거 어따 박아야돼? 그거 박으면 안됨 박으면 죽음 저 밀타 공장쪽에서 싸우고있거든 그냥 언덕 아아 이까지 돌아가도 됨 노란핀까지 차세대 보급자로 줬는데 보급에서 최대한 멀리가세요 보급에 어그로 끌림 숨을때가 없어가지고 나 뛰어가도 됨 나 뛰어가도 갈수있음 나 뛰어가면 갈수있거든 나 뛰어가면 갈수있거든 너무 잘 보는데 어디서 쏘는데 밀타 밀타 칠탄 조금 남는사람있어요 없어요 밀타에 쏜거야? 150하고 잘 쏜다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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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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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쏴 쟤들 밀타안에 있는 애들 아니 어떻게 됐냐 밀타네 저거 일로 노란핑쪽으로 쭉 돌아서 차서 찼다고 가세 그러면 괜찮음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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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있지 않을까?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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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노란핑 노란핑 차 뒤에 여기 그 파란다시하고 유에이지 겹쳐있는데 그 뒤에 한명있음 안쪽 그리고 그 집에도 한명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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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집에도 있다 왼쪽 압압 거기 지금 내가 쏘고있어 칠탄 칠탄 칠힥 칠탄 여기.. 아.. 야 끄고 주황픽 들어올까? 주황픽 주황픽 차 탄다 주황픽 탔다 오토바이 아야야 저기 집에 올라간다 어이구 아 어디서 쏜거야 그 아까 노란핑 찍어놓은 여섯 쏜거 같은데 변막 좀 까줘봐 35초로 빠져 어 갈 준비해야됨 탈림 가능? 가능 가능 난 달린 야 밀타 빠진다 밀타 안에도 5파티 보이 어 연막인데 존나 쏘운데 미친새끼 바로 빨아야돼 10초밖에 안남았음 빨리 타야돼 응 잠깐만 연막으로 와 조심해 조심해 아 거기 조심해 타자 타자 멈쩨어 멈쩨어 나 여기 먹어둠 어디야 여기 먹어둠 빠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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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 여기 바그샘 여기 바그샘 여기 먹음 빠르게 들어가야돼 어디로 가 여기여기여기 나인대 나인대 노란핑 노란핑 어 한명 그쪽으로 푸셔야더라 스탑 그리고 여호 노란 노란핑에도 저기있음 노란핑에도 아 아까 우리 뒤에는 애들 쬐어 오토바이 타고 돌았음 삥돌았음 지금 노란핑에 적 있거든 한 파티 다 있어요 아 이거 건너가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야 연막 지금 몇 개씩 있어? 나 4개 도로에 깔고 뛰면 갈 수는 있거든 도로에 깔고 차를 타고 가는 게 어때?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듯 야 근데 지금 1번 그쪽에 한 명 뛰었다 한 파티 응 빨리 이거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야 돼 늦게 가면 나중에 죽어 맞아 이거 저기 노란핑증만 조심하면 갈 수 있거든 일단은 앞에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염화 뿌림 아 뿌리지 마봐 뿌렸는데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자 근접 싸우고 야 나 왼쪽 시야각 막을게 왼쪽에도 하나 뿌려놨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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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카페 일단 간다 일단 가셈 한 명이 한 명이 그냥 가셈 우린 건너가야 돼 우린 건너가야 돼 오 렉 5조에 걸린다 오지야 한편 한 번 먹을게 뒤에 오는데 복수하면 되겠다 아 여기 집에 있는데 이 집 먹음 여기 뚜껑 있으면 뚜껑 1층에 차 타고 온다 하얀다시야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어 잡았어 그거 건너 오르네 복수함 오케이 야 뻑이도 운다 사기상 봐 조심해 화면 기절 능성 아래 세워 어 저 연막새끼야 여기 둘 다 잡음 우리가 여기 각 막을게 그래 들어와 들어가 일로 여기 둘 다 잡음 뚝백이 어디있다고 여기 삼뚝도 있어요 여기 삼뚝 있어요 누가 던진거야 어 저서 던진다 해안가 170 170 170 그 놀이기구 같이 생긴 그 무지개 있는 거기서 건너 그 이쪽 담벼라 오케이 확인 술탄이 없네 연막탄도 야 술탄 아 좋댔다 와 야 어디서 가는거야 미친새끼씨 여기 여기 이쪽에 있다 203C 203C 204C 여기 노란핑에 한파티있고 240에 한파티 끝심 얍 누가 쏬냐 내가 내가 아 너 너 쏜거 아니야 야 우리 저쪽으로 푸쉬하자 오른쪽으로 아 여기 담벼락 넘어가기 전에 죽겠는데 우리 양각인데 쟤 보인다 150 150 저쪽으로 푸쉬해야돼 푸쉬를 240 200까지 하나 기절 핀다 연막 좀 까 연막이 없어 아 좋댔다 아 0.2XXX 아 개 빡쳐 피가 없었어 아 근데 잘 박는구나 나이스 나이스 어 가야되는데 주위 한명 더 라스트 앞에 와아아아우 간다 아니 지금 음 이겼다 어그가 좋네 어 어그가 사귀네 아니야 이거 이거는 어그가 좋은게 아니야 어 어그가 사귀네 아니까 잘 써 손이 X나 좋아 어 욕은 편집자가 알아서 째릴겁니다 어